취미탐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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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비의 세계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터널에서 공씨구요 오늘의 취미탐험은 스포츠 스테킹입니다 오늘 20번째 연습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8월 18일에 있을 6차대회에 나가려고 접수를 했기 때문입니다 얼마전에 올라온 어떤 대원의 댓글이 약간의 자극이 되긴 했는데요 어쨌든 연습을 해야 또 대회를 나갈 수 있겠죠 오늘 가볍게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는요 언제나 그렇듯이 종합기록 15초인데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열심히 열심히 하면서 감각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번째 연습 시작합니다 2.673 2.694 2.631 2.631 2.569 2.454 3.386 3.386 3.456 3.361 3.386 3.386 3.386 3.386 3.386 3.386 5.386 5.386 5.386 5.386 5.386 5.386 아 초개졌네 5.386 5.386 5.386 5.386 5.386 5.386 5.386 9.855 자 오늘은 여기까지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3.333 10분 3.363 10분 또 사이클 10분 했는데요 정말 땀이 엄청나네요 일단 오늘의 최고 기록들을 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333은 2.454 그리고 3.63은 3.332 그리고 사이클은 9.813 15.599초인데요 1초 줄이기가 정말 정말 어렵네요 다음번에 연습 때는 꼭 15초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3.333을 최현두선수 컵으로 해봤는데요 초보들이 3.333을 할 때 이런 프로2 타입의 컵들이 힘들다고 해서 일부러 안 써왔는데요 오늘 해보니까 훨씬 더 가볍고 빠르기도 했습니다 기록도 2.4초대 진짜 오랜만에 했는데 좋은 기록 나왔죠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 컵으로 3.333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타깝게도 연습 중에 2개의 컵이 망가졌습니다 하나는 완전히 쪼개졌고요 하나는 2가 나갔어요 못 씁니다 아 정말 예쁜 컵인데 아깝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자 오늘 이렇게 수후번째 연습은 여기서 마무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컵을 시작한지 2년이 돼가는데 이렇게 연습을 제대로 한 게 수후번이 책이지 않았던 거예요 대회를 제외하면은 절대로 카메라 앞에서만 연습을 합니다 정말로 이 시간에도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대원들 존경하고 응원하고요 저도 앞으로 짬나는대로 연습을 해서 더 나은 실력으로 여러분과 함께 멋진 스태킹 문화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아침에 다음은 담으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즐거운 담으로 같이 놀겠습니다 또 올게요 빅빠이